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! 눌러! 아 오늘도 정말 퇴근이구만! 아 오늘도 정말 힘들다 알았어! 하지만 내일은 회사가 씌워버린다고! 엽지아 씨! 야, 안녕하세요? 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어 누구야? 이 꼬마애를? 사촌동생인데? 조카요 조카 아 사촌동생이에요? 어 여고를 쓰네 또 이제 약간 LA판가봐요? 네 그렇습니다 조카야 아 하하하하하 아니 뭐 하시게요 여기서 저희 사진 하나 찍으려고 그러는데 아 그래요? 혹시 한 장만 찍어주실 수 있나요? 아 그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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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운 거니까요 아 그래요? 마지막이라고요? 아 떠나는구나 내일? 아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찍어드릴게요 웃어 얼른 웃어 웃질 않는데 애가?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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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을 거예요 어 치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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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찍었어요 여기 사진 보실래요? 앞에 오세요? 네 앞으로 나오세요 이쪽으로 네네네 어 어때요 어때? 마음에 드세요? 아 마음에 듭니다 아 여기 여기 있습니다 카메라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여기 사진을 사진 찍는 걸 좋아하시나봐요? 아 그렇습니다 왜 좋아하시는데요? 어 저는 마지막 모습을 남기는 걸 좋아하고 아 이거 추억을 간직하고 싶다 이제 이 카메라는 필요 없습니다 좀 빌려 드릴까요?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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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요 없어요 아뇨 알겠습니다 아 들어가세요 네 어 바둑아 아빠 왔다? 어 맨날 사료 타라시탈라형이야 얘는 아빠 왔다! 아빠!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왔엉? 어 딸 오늘 뭐했어 오늘? 오늘 집에 있었어요 그래 집에 있었어? 네 봄수들 봄수들 뭐했는데 봄수들 뭐했어 오늘? 네? 봄수들 뭐했어 오늘? 누루야 오빠 오늘 똥쌌어요 똥쌌어? 바지에다가? 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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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아홉살이잖니 하나씩을 타서 싸자 이제 네 여보 여보 내가 오늘 오다가 옆집 아저씨 알지 빨간머리 아저씨 누루 알지 그 아저씨 아 그 나쁜 아저씨 어 그 아저씨가 아까 그 사촌동생이랑 사진을 찍더라고 네 어 그래가지고 내가 왜 찍냐고 물어봤더니 추억을 간직하는거 좋아하는데 안 어울려 응 그래서 나도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집에 가족사진이 없어 맞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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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맞어 우리 내일이라도 좋으니까 내일 가족사진 찍으러 갈까? 좋습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아빠 쉬는 날이니까 꽃단장하고 알았지? 네 한 9시에 출발하자고 여보 어때? 좋아 오늘 일찍 자고 네 사진찍으러 가자 자자 올라가서 자자 이제 난 씻고 자야겠다 요리야 근데 꽃단장이 뭐야 꽃에 자는거야 진짜 알았지 여보 여보 여보는 그 귀에다 꽃 꽃 꽂지마 아 아 여보 이제 자자고 아 그래 그래 네 사진찍어야 되니까 여보 이쁘게 하고 와 알았어? 아 당연하지 10년 젊게 하고 와 존재 자체가 앞으로 뒤태야 아 알았어 알았어 야 이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니까요 아 이거 봄수 너는 뭐 좀 단장 좀 했어 오늘? 봐봐 저 완전 바지입음 우와 오늘은 또 팬티가 아니네? 예 어 근데 왜 갈색이지? 하하하하 싼거 아냐? 어 원래 하얀색이었는데 아요 아요 아 우리 뭐야 야 올라가서 찾아보자 저기요 엄마 여보여보 아니 9시가 넘었는데 왜 안 내려와 아 시끄럽게 왜그래 여보 이게 나 이게 나 아 이게 나 이게 나 왜 안 어울리게 또 미니스쿼트를 꺼내고 그래? 어? 안 어울려? 봄수야 니가 볼 땐 어때? 어 똑같은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엄마는 몰입도 이상해 여보여보 여보 여보 내가 볼 때는 그 잠깐만 내가 추천해줄게 여보한테 어울리는게 있거든? 응 어 여보는 이게 어울릴 것 같아 이거 어 진짜 이쁘다 그치? 우와 엄마 우와 내가 봤던 엄마 보습으로 가자 하하하하 아 요거 빨리하고 나와 알았어? 아무거나 똑같아 빨리 나와 맞아 요로는 왜 이렇게 늦게 와 또 이 아 이거 일곱살밖에 안되네 내가 이거 또 벌써 멋을 신경쓰고 캬! 아 놀라라 아 이거 무슨 냄새 향수 냄새 주나 야 저 있어요 어 아빠빠 어 있잖아요 이게 나와요 이게 나와요 이게 나와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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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멋있겠다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어 이쁘다 이쁘다 정말 사랑스러워 하하하하 아 빨리 대충 한번 가자고 아 우리 여자들 진짜 어 이펙트 좀 탐나는데 아 야 빨리 내려와 아 나같이 바지 하나도 아 출발하자고 이제 가자 가자 얘들아 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어 여기 사신남 같은데 어 오늘 이제 가족사진 찍는거다 네 아 계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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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없어요 있어요 어 여기 스튜디오인가 봐 우와 오빠 여기 사람 있어 여기 어 계세요 어이 안녕하세요 해시태그 첫만남 아 안녕하세요 어이 안녕하세요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한번만 사진 좀 찍을게요 어 갑자기 사진 왜 찍어요 갑자기 저 잠시만요 직식 어 좋았어요 오늘의 첫 손님 어 인사관 아저씨네 아 아저씨 셋들 하나 하고 찍어야지 표정 이상하게 나왔을 거 아니야 어 야 저 아 죄송합니다 이게 어 어 어제 뭐 저희 가족사진 찍으러 왔거든요 하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방금 뭐라 말했어요 가 족 가 같은 사진이요 가족 같은 사진이요 예 예 예 예 예 저희 가족사진 찍으러 왔거든요 하나에 5만원입니다 아오 좀 비용이 그래도 생각보다 싸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럼 저희 가족사진 찍을게요 지금 찍을거에요 네 지금 찍어야죠 그럼 언제 찍어요 아 좋습니다 네네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쁘게 찍어주세요 이쁘게 찍어주세요 저 아저씨 화가 좀 많은 것 같아 역시 예술가라서 화가 많아 자 그럼 일단 여기서부터 한번 찍어볼까요? 오오 여기 스튜디오 봐봐 얘들아 오 오오 완전 멋있잖아 아버지분 일단 중앙에 앉아주시고요 네네네 오 그 아내분 여기있어주세요 여기요? 예? 저기있으라고요? 여기요? 예예 아들분 여기 박아주시고요 그리고 딸분 여기있어주세요 아 이게 뭐야 너무 너무 너 아빠 가족사진 처음 찍어보는데 원래 이런거야? 원래 이런건가? 나 잘 모르겠는데 이제 웃으면 되는건가요? 아 좋습니다 굉장히 해맑게 웃으시면 돼요 아 네 아 좋습니다 다들 해맑게 한번 웃어주시고 하하하하 하하하 자 하나 둘 셋 치치치 아 좋습니다 한 번만 더 찍을게요 네 자 하나 둘 하하하 셋 아 좋습니다 한 번만 더 찍을게요 아빠 나는 웃어도 안나오는데? 저기요 아저씨 가능사진 아닌거 같은데? 아닙니다 확실히 굉장히 앵글이 좋아해요 아 이거 영중사진 아니에요 이거?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네 찍어주세요 찍어주세요 다들 하나씩 잠시만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아 아 아 아 자 그럼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? 아 벌써요? 예 잘 나오는거 맞아 이거? 가족사람 아닌거 같은데? 찍겠습니다 지금 트렌드있게 요즘 혁신적인걸 또 많이 원하시거든요 아 일단 남략특집이야 이거? 자 일단 어디보자 아내분 여기 관 속으로 들어가면 되고요 아하하하하하 관에 이미 누가 있는데요? 관 속에? 아 죄송합니다 제가 바꿔드릴게요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네네네네 어디보자 빨리 들어가 엄마 아 이게 닫아버리게 없네 없네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네네네네 한내분 여기 안에 있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고개를 내밀어라? 예 하하하하 오케이 저 어디 있을까요? 아버지 분은 여기 여기 해골 옆에서 같이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저 나오는거 맞죠? 아니 너무 잘나옵니다 지금 하하하하 안나오는거 같은데 자 그럼 아들분 아들분 여기 여기서 누워 주시겠어요? 네네 어어? 거기서 안나오잖아요? 아니 굉장히 잘나옵니다 아 아 예예 해 나 또 열심히 웃어야지 저희 딸은 어디에 있을까요? 어 니보자 딸분 여기 있어 주시겠어요 여기 양털위에? 하하하하 저 왜 자꾸 울려요? 하하하하 아 예 찍어주세요 찍어주세요 아 잘 안나오는거 같은데 맞죠? 확실한거죠? 잘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좋습니다 네네네네네네 자 일단 한번 찍을게요 자 하나 둘 셋 하하하하 아 좋습니다 한번만 더 찍을게요 하하하하 아 일어나자고 하하하하 자 다음 장소로 가볼게요 하하하하 잘 모르겠다 나는 하하하하 너무 힘든거 같애 사진찍는거 이게 가족사진이라는건가? 하하하하 자 그럼 여기에서 여기로 와주시겠어요? 네네네네네 하하하하 자 그래서 하나 제대로 찍어요 여기서 도는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네네 하하하하 그럼 우리가 안나오는거 아니야? 하하하하 하하하하 카메라를 틸립만 찍는거 같은데? 그니까 자 한번 찍을게요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하 아 좋습니다 자 이제 틸립을 치우고 네 네 자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아빠 저 아저씨 우리 안봐 하하하 하하하 어 아닌거 같은데 하하하 저 아저씨 우리 안보는데? 하하하 자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전문가니까 믿어보자 네 마지막 장소로 옮길게요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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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지 않을까? 쓰읍 아니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애들분은 좀 남자들럽지 않아? 가만히 있어봐 하하하 하하하 목포하지마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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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들분 딸분 옆에 앉아주세요 네 네 자 앉아주시고 자 딱 붙으시고 자 아내분과 아 아내분과 어디 보자 아내분과 아버지 아버지분 네네네네 서로 뽀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네네네 아들분 네 같이 뽀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게 뭐야 대소리하지마 당신 뭐야 어? 안됩니까 그냥 찍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아 아 아 자 다 찍었어요 괜찮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애들 고생 많았다 아 힘들었다 아 힘들어 힘들어 뭔지 몰라도 뭔가 이상했어 아빠 아 아 저희 이거 사진 언제 나와요? 사진은 대략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? 아 오늘 잘 찍혔죠? 아 굉장히 지금 너무 잘 찍혔습니다 지금 아 그럼 저희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액자 하려고 하거든요 저희 집에다가 액자로 제가 또 너무 액자로 또 멋지게 포토샵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애들아 오늘 잘 찍힌 것 같지? 그래도 아 근데 좀 이상한데 막 벽 바라보고 우리 그렇게 찍었던 것 같은데 맞어 어쨌든 저희 일주일 뒤에 찾아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토샵 많이 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일주일 뒤에 다시 오자 사진 보러 하지만 원판은 변하지 않지 아하하하하하 아 안녕하세요 어여 안녕하세요 저번에 일주일 전에 찾아왔던 그 가족 가족입니다 가족이요? 네네네네네 아 그 다름이 아니고 저희 사진 앨범 찾으러 왔어요 앨범이야? 네네네네네 아 여기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전등 안에 숨겼거든요 아 전등 안에 숨겨놨어요? 또 철저하시는 보안이 아 네 아 네 주세요 잠시만요 먼지가 묻어가지고 먼지가 왜 묻어있어? 일주일밖에 안되냐는데 아유 여기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굉장히 잘 지켰습니다 이게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그럼 재밌게 볼게요 아 감사합니다 아 약간 설레 있는데 아 지금 보지 말자 애들이랑 이따가 여보랑 딸이랑 아들이랑 같이 봐야지 어떻게 지켰을? 나 빨리 가야겠다 집에 아빠 왔다 아빠 왔다 아빠 왔다 아빠 아빠 아에 여뻑 애들아 이거 보러 짜자잔 오 뭐예요? 뭐예요? 사진 찍었잖아 네 가족 사진 앨범 오 벌써 나왔어요? 같이 볼까? 같이 볼까? 그 아저씨가 좀 수상하긴 한데 사진 잘 찍혔을 거야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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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 보자 이게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왜 자기 셀카를 찍었어 어 쓰이겼어 아 이게 맨 가족 앨범인데 이게 뭐야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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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저 뒤에는 해골들이 저희라는 걸 표현한 거 아닌가 하하하하 왜 자기 셀카를 찍었냐 진짜 웃긴 아저씨네 이상 아저씬데 아휴 환불받아야겠어 넘겨 넘겨 서비스인가 넘겨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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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이게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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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인데 여기 뒤통수가 찍혔잖아 뭐야 아 이게 뭐냐 여기 엉덩이다 아 이게 뭐야 아 넘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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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 어 뭘 찍으신 거야 어 어 어 이건 좀 괜찮은데 아니 너네 얼굴이 안 보여 아빠 나 웃었 나 되게 열심히 웃었는데 아 나 되게 잘 나왔는데 어 그이 여보는 잘 나왔네 이게 뭐야 근데 아 되게 좋은 배경 가지고 다 망쳐버렸네 그냥 아 이 아저씨 안 되겠네 아 넘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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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가족 사진이야 이게 가족 앨범 사진이야 이게 야 뭐야 천장을 찍었어 하하 우리 앞날은 저 천장처럼 하얗고 맑을 거란 건가봐 아하하하 우리 축복해 주셨어 정말 예술가다 역시 아 이게 뭐냐 아 넘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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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현대 예술하시는 분 아닌가 아 이게 뭐야 하하하하 아 이 아저씨 이제 안 되겠네 화장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얼굴만 싹 가렸어 아 가족 사진인데 다 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뭐야 이게 뭐야 해굴하고 요루만 찍혔다니까 저 요로가 다 죽였다 저거 아 이게 뭐야 이게 어 이게 뭐냐 안 보여 여부도 안 보이고 봉수는 아예 안 보여 뒤에 있었잖아 아빠라 어딨어 뒤에 있었잖아 난 해골에 꼬리가 돼 버렸는데 아 이게 뭐냐 넘기자 야 봉수는 싹 가렸어 이거 봐봐 꽃으로 봉수는 안 보여 아빠 나는 가족이 아닌가 봐 하하하하 하하하 이게 뭐야 나 잘나왔어 나도 잘나왔어 그래도 봉수가 없어 괜찮아 우리 가족 사진인데 뭐가 괜찮아 아 이상해 이상해 넘겨 넘겨 야 봉수는 딱 가렸어 이 사진도 이 아저씨 나 싫어하라고 이상해 이 아저씨 잘 나왔어 아 이게 뭐냐 넘겨 넘겨 이거 좀 잘 나왔다 그치 어 오 오 한 잔 찍어주셨네 한 잔 찍어 이거하述 하나 5만원 낸거야 바닥을 찍었는데 뭐야 이건 우리 인생을 그린건가 바닥을 찍은건가 우리 밑바닥이지 어 끝났다!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어 멋있다 아으니까 진짜 집이 좀 화사해 보이는데? 아빠 우리 바둑이랑 같이 안찍었잖아 아 아 그거 나 바둑이를 깜빡해가지고 아저씨한테 포토샵 해달라했어 그래픽 만져가지고 여기 붙여달라했어 어떻게 바툭이를 까먹을 수가 있어요? 미안해 역시 기술은 이토록 발전했었던가 가족사진 이쁘지? 그치? 요로야? 네 여보는 어때? 잘 나온 거 같아? 완벽한 거 같아 됐다! 박수! 오예 오예 흐흐 준비해야지 아빠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? 왜 그래? 나 인형 사줘 인형? 응 무슨 소리야? 나 장난감 나 장난감